번역하신 택수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앞에 있는 김경현 선생님 번역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랑 그 다음에 그 차학경 예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면서 미디어와트 작업을 차학경씨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오는 중이신 수진씨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수씨가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번역이랑 사실 상당히 이게 다르잖아요. 번역을 하는 거랑 실제로 그냥 읽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랑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이렇게 젊은 남자분이 어떻게 딕테라는 택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웃으세요. 관심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여기 신청하신 분의 거의 90%가 여자분들이시거든요. 네. 김택수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선 제가 준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딕테를 읽는다는 행위가 크거나 작거나 나만의 딕테를 갖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딕테라는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딕테를 읽으면서 발굴하는 뭔가 텍스트의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텍스트와 무의식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뭔가 이렇게 종합되지 않고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나만의 딕테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렇게 나만의 딕테를 갖게 해주는 행위가 물론 딕테의 특성이 있겠죠. 그게 아주 다양하게 읽힐 수 있고 그다음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진입로가 다양하지만 한 번 진입하면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텍스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번역하는 일은 나만의 딕테를 갖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번역본을 읽으면서 나만의 딕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번역을 하기 이전에는 뭔가 그런 학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딕테리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의미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거를 원문에 살리는 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천 개의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드는 일. 그게 딕테리에 번역자로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제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유학을 이제 결심하고 있던 즈음에 비교문학을 공부한다고 제가 듣던 강의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한 번 차학경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었고 작년 한 12월. 그래서 텍스트를 읽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흡수됐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잠시의 공백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딕테를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지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참 이 과정 안에서 서신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책 딕테리 안에도 이제 서신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셋이 느꼈던 지점은 차학경이라는 작가를 보통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었고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온전히 이 책을 그냥 서가에서 뽑았다는 분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딕테를 만나게 된 거는 2001년에 제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실라버스에 테레사 학경차라고 나오는데 그때 저는 좀 놀랐었죠. 왜냐하면 한국 이름인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을 그 수업을 딕테를 하는 날을 근데 저희 선생님은 프렌세스 리차드라고 시인이시고 창학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수업 날을 되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는 미국에서도 딕테가 재출간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지 못하고 챕터 두 개만을 읽었는데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1운동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미국 애들보다 이해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 기대는 되게 무너지고 더 혼란스러운 그렇게 상황이 돼갖고 저는 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게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날이 되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실망하시고 저도 약간 실망하고 근데 그때 저는 아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저라도 그래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말 안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게 뭐랄까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3시에서 엄청 나름대로 시간을 꽤 많이 보냈는데 그게 과연 오신 분들도 그런 시간에 전달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야지 사실 좋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 책만 읽으면 되는 건데 어떤 질문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도 그걸 통해서 뭔가 작업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어떤 생각에 반영이 되든 그렇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마만큼 성공적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질문을 연이어서 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유관순 사진이라던가 3.1운동 맞죠? 그 사진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뭐랄까 도큐멘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책을 진입하게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 그냥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책으로 들어가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맨 처음에는 약간 옥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내가 한번 한번 파보리라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이었던 거 그래서 페이퍼를 그 수업 페이퍼 파이널 페이퍼를 그때가 제가 이제 책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읽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면서도 역사적인 정보를 다루면서도 그게 설명이 된다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림이 나오면 캡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그림이 텍스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혼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게 관계가 좀 더 확실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도대체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이미지와 텍스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빠져들었던 거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도 약간 놀라웠던 게 계속 읽다 보면은 역사를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4.19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봤을 수 있는 그 비전 그대로 서술하는 어떤 놀라울 정도의 진실성 같은 게 저한테 와닿았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라디오에서도 그 부분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재미있게도 미영 감독은 만나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영화 속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셨었어요. 읽었던 부분이 4.19 부분이랑 그 편지로 된 두 부분이 있는데 엄마 용정에 계신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4.19 오빠와 있었던 에피소드 부분이었는데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었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리면 그 거의 미국에서 한 10년 훨씬 넘게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오신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되신 거죠? 저 때문에 억지로 좋아요. 왜 이래? 안 일했어서 좋아요. 정말 모르는데다가 막 시차 적응 때문에 되게 힘드신데 와가지고 얘기해주러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 때부터 이제 미술을 공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학경은 선생님 때문에 만났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잠깐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퍼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챕터 앞에 두 개의 역사에 관련된 거에 좀 맞춰서 많이 썼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제가 미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저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는데 제가 디테는 역사 쓰기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역사에 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이 하기에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포맷은 형식은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03년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저는 이제 형식을 잡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벌크리에 처음 갔습니다. 그러면 진짜 미영 감독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걸쳐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된 건 거죠. 근데 차학경에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딕테 아까 같이 얘기 나눌 때 말했는데 딕테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많이 읽히는 책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제가 다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제가 성장한 만큼 보일 수 있는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니까 택수씨가 계속 번역을 하는 것처럼 계속 과정에 있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분이 맨 처음에는 되게 조급했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해서 작년에는 전시 기회가 있어서 진행형 작업을 한 번 선보였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시인이신데 줄리아나 스파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딕텔을 많이 가르쳐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딕텔을 읽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속 과정 중이라는 게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일레인 킴이라는 선생님도 있었네요. 일레인 킴이라는 분은 UC버클리에서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라이딩 네이션 라이딩 셀프인가? 그런 책 편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딕텔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맨 처음에 그분도 되게 어려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읽게 되는 게 뭔가 마력이 있는 책이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마스터라고 부르니까 마스터하기에는 마스터가 뭐 그런 관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고 언제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택수씨도 예전에 김경련 선생님이 번역하신 판본에서 그 후기라고 해야 되죠. 번역 후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저한테 저희가 새벽에 통화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낭독회 때문에 근데 그때 새벽에 되게 진지해요. 서로 그런 얘기를 막 한두 시간 정도씩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이제 김경련 선생님이 쓰신 서문에 관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줬던 게 있는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김경련 선생님 번역에서 제가 찾고 싶었는데 이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불만에서 이제 레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김경련 선생님께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번역자로서 뭔가 조금 뭔가 약간 불행한 시간도 겪고 이러면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느꼈던 부분은 김경련 선생님이 이제 초판에서 역자 서문에 글을 맺으시면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던 책 딕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만약에 제가 역자 후기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갑자기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 각자 느끼는 나의 딕테라는 부분에서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오늘 사실 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찌 보면 작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갔는가를 듣는 게 또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수진 씨가 이 책을 접하고 저는 차학경 씨한테 편지를 되게 많이 쓰셨대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오면서는 그 편지를 읽어보셨 여기 와서 읽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자리를 그러니까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때 그냥 그냥 편지를 쓰게 된 거 같아요. 하나도 완성되게 끝난 건 없고요. 제가 제일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이제 이제 2000 좀 이제 나중에 2009년 뭐 그 시기 같은데 그러니까 호칭을 어떻게 될까 약 돌아가셨을 때랑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테레사라고 그래야 되나 차학경 씨 라고 해야 되나 차학경 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많이 그냥 썼던 거 같아요. 별 깊은 의미는 없지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은 어 뭐 오늘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 약간 일기형식으로 하지만 직접 근데 작업에 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별히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은 해본 적 없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답장을 받을 수가 없는 편지를 계속 쓰는 게 어떤 기분인 건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저도 편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혜수 씨는 혹시 많이 쓰나요? 아니요 저는 저는 저한테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그때는 불행해서 되게 불행해서 번역 때문에 번역 번역 그때 제가 그 그런 거였어? 아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미국에 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번역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때 막 이제 출판 계획도 좌절되고 이런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참 불행하던 차였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준 포함해서 근데 평소에는 잘 안 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라디오 자체도 이제 실현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뭔가 가장 불행한 상황에 저한테 편지를 주거나 그리고서 불행이 이제 거치면 저를 잊는 경향이 주로 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네 들었습니다. 다시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게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야 되나 좀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랄까 서시인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문득 떠올렸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이었어요. 이게 예상표절이라는 책이고 피해를 봐야라라는 사람이 쓴 거였는데 이게 이제 좀 떠올랐던 이유는 이 책에서 이제 중심 주제로 좀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표절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게 있고 과거의 텍스트로부터 아니면 혹은 이미 있는 텍스트로부터 그걸 베끼거나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은 그게 시간순으로 역전이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텍스트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였고 너무 쉽게 비교적 굉장히 쉽게 그런 개념을 서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보면서도 되게 놀랐었는데 이 텍스트 이제 예상표절이라는 책에서 다루었던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디테일을 통해서 많이 뭐랄까 적용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하나는 오마주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도 오마주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시를 썼든 뭘 했든 영상작업도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디테일이 있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일방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경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낭독기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있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책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인지 아니면 이제 좀 똑똑한 비교적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책인지 근데 저도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막힌다는 건 뭔가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 뭔가 그것만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이제 이 예상표절이라는 책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니까 상호적인 영향을 통해서 탄생하는 책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차학경 좋아하는 분들은 차학경이 좋아했다는 작가들을 전부 다 찾아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세계로 입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들어서셨거나 근데 디라스, 베케트, 나버코프 뭐 그 외에도 고다르라던가 레네라던가 굉장히 많은데 어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본 차학경이라던가 이 딕테라던가 아니면 딕테를 보고 나서 다시 그 작품들을 봤을 때 전혀 작가가 의도한 것과도 전혀 다른 작품이 이미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형성된 나의 딕테라는 수많은 책들을 경유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작가도 만들어낸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저작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표절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거는 상호적 영향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냥 디라스가 특히 많이 그랬는데 디라스를 읽은 뒤에 차학경이랑 차학경을 읽은 뒤 디라스는 완전히 다른 책 작가라는 느낌이 받았고 그걸 통해서 독서가 더 풍부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읽고 잘 읽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두 분에게도 조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학경과 관련돼서 영향을 차학경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텍스트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읽으셨는지와 그 다음에 그런 상호적 영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풍부해지는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딕텔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제목을 보고 느꼈던 건 받아쓰기니까 이거 그러면 자동기술법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자동기술법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차학경 영향을 받았다는 작가들 목록을 살펴보니까 초현실주의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초현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암드레 브레톰 위주로 초현실주의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상가들의 이제 그 이론들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암드레 브레톰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테일을 읽는 게 제가 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수진 작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연애한다는 게 아니에요. 책이랑 책이랑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책자에도 있는 그 잔다르 그 순환 또는 열정 을 감독한 칼 드레이어의 마지막 작품인가요. 게르 트루드를 보면 가장 마지막 장면이 이제 사랑이 전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물론 여성의 순환 자체가 이제 드레이어의 전 저작에 걸쳐 있어서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초현실주의로 디테일 다가가는 게 좀 더 많은 암시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브레통의 저작의 제목이 딱 디테일 안에 들어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브레통하고 이제 그 초현실주의 시인인 폴 엘리아르과 같이 쓴 Immaculate Conception 이라는 그 동정착상 이라는 아주 성스러운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최대한 포착하려고 그것의 이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음성적인 인상에서 적분하려고 시도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현실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조를 삼는 게 레이몽 루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말장난을 좋아했거든요. 말장난 자체로 이제 한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바꾸므로써 어떤 두 개의 뭔가 존재론을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차각경에서도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저는 주목을 했고 아까 그 예상표제를 얘기를 하셨지만 예상표제를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보르에스가 소설가 보르에스가 카프카의 선조들 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대요. 그게 이제 소설가 카프카의 영향을 준 과거의 소설가 카프카랑 뭔가 닮아있는 과거의 텍스트들 일곱 개를 찾아서 기술에 나왔는데 그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일곱 명이 카프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카프카를 이제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인데요. 그 근거는 이제 바이아르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들이 서로는 닮아있다는 걸 카프카가 그 책을 쓰기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책들만 존재했을 때는 서로 유사성이 없는데 카프카의 책의 존재로 인해서 그 책들이 이제 어떤 유사성이 보이고 이제 이제 그런 근거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딕테도 마찬가지죠. 딕테를 사실 딕테 같은 경우는 읽으나 안 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책이긴 한데 딕테를 읽고 나서 읽는 디라스 딕테를 읽고 나서 읽는 뭐 샤르트 딕테를 읽고 나서 읽는 나버쿠프는 대단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거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거울 카메라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바라본다는 것 이걸 문제 삼는 게 거울과는 달리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바라본다는 것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뭔가 용서가 된다면 그러니까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그 모리스 블랑슈오라는 프랑스 다른 철학자 사상가에 관해 쓴 글 이제 바깥의 사유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첫 문장이 이제 이제 그리스를 뒤흔들었던 거짓말 그리스를 뒤흔들었던 이제 모순은 나는 거짓말한다 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나는 말한다 라는 그런 모순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이제 그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들레지가 시네마에서 정식화하는 과제는 나는 바라본다는 것 그 모순에 대해서 정식화하는데 저는 이제 딥테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증명은 언제 할 거예요? 조금 더 공부가 쌓이면 네 네 요즘에 계속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진 씨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아까 방금 레이맨 러셀 말씀하셨는데 그 그게 딴 책에 나오던가요? 사악경이 영예 받았다는 게 아니면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 그 사악경 교수 사악경 가르치셨던 교수님 버츄럴드 억스트라는 분 하고 되게 서실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 그분 그분은 이제 그 프랑스 그분이 사악경한테 프랑스 영화랑 문학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서류리즘 얘기도 하신 것 같고 근데 음 저도 자료는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 베켓은 저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어 그 벌츄럴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베켓을 읽게 했대요 학생들한테 근데 따옴표하고 쉼표하고 스페이스하고 그런 걸 되게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창악경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제가 그 지금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자네 재밌는 게 그 창악경이 편집한 필름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아파라투스 네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글이 필름에 관한 건데 창악경이 백켓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그 글을 하나 어 실제로 보내는 편지를 썼나요 네 그 아카이브에는 백켓한테 보낸 이제 편지만 남아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한테 편지를 쓰죠 도와 좀 달라고 어떻게 한번 그 책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참여는 못해요 백켓은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구요 백켓한테 편지를 썼다는 게 창악경이 그리고 아파라투스가 어떤 책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표지만 잘 아는데요 그 그 지금은 절판이에요 미국에서도 근데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 그 벌트랜드 교수님도 거기 참여를 하셨고 아 롤랑 바르투도 거기 있고 마이아데런 라이팅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그걸 잊어버려갔거든요 음 아 그리고 차학경도 하나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굉장히 많은 영화학자들이라던가 그런 사상가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차학경씨가 직접 편집하고 본인이 코멘트를 다한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차학경 선생님이 그 서른한살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정말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이 편집 아프라투스 그거 편집도 하셨고 딕테도 쓰셨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딕테도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책인데 미술 쪽에 정말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덜 알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네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다 있거든요 아카이브 정보는 다 있습니다 보세요 아 그리고 잠깐만 그 더하면은 저는 이제 듀라스를 하나도 몰랐어요 사학경 읽기 전에는 근데 영향을 받았더래다 받았더래다라 그래서 그 읽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읽고서 읽는 사학경 작업은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차학경 딕테일 읽고 디라스 읽고 다시 딕테일 다시 읽고 디라스 읽고 그러면 계속 다른 책이 있네요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학경도 그렇고 디라스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려고 그랬던 분들이래요 그래서 작은 작은 하나하나 그런 시간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게 정말 정말 컨트롤 된 그런 작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픈되게 볼 수 있는 작업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정도에는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 볼게요 그 제가 좀 더 듣고 싶은 네 제가 질문했던 거 뭐였죠 아 맞아요 그거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적 영향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질문 받았던 거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읽는 거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택수씨가 잠깐 메시지로 저한테 어 뭐라고 했죠 진실한 읽기가 있을 뿐이라고 했나 진지한 읽기 진지한 읽기가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감동 받았던 거 같아요 저는 그거 얘기 조금 해주세요 어디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어 차학경이 무엇보다 형식을 중요시한 작가라는 것은 조금 명백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메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보냈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노동자를 위해서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 그때 켄 러치와 네 근데 켄 러치와 고다르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작가로는 이제 조지 오웰과 어 제임스 조이스 이제 조지 오웰은 누구나 쉽게 읽지만 제임스 조이는 제임스 조이스는 아무도 안 읽잖아요 조지 오웰도 잘 안 읽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향성을 따지자면 차학경이 그 후자에 있는 작가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책에서 더 많은 걸 읽어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저는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제가 진지한 읽기만이 있다 라고 강조드렸던 거는 이런 의미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이제 좀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영어를 읽었을 때 물론 제가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장들을 간직한 체로 읽었던 책이 이제 나보쿠프의 책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딕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왜 이런 기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기법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계속 저는 번역자로서 나만의 딕테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법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거를 살리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끝낼 수가 없는 번역이니까 음 근데 번역자로 나만의 딕테를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나만의 딕테를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딕테를 갖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천 개의 가능성을 담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목표는 목표는 수진 씨는 혹시 생각 있으세요? 똑똑한 사람 읽는 책이요? 네 아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소설처럼 직관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을 처음 처음 보는데 그렇게 읽는다는 분을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거 부럽죠 근데 읽기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하거나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차학경 그분이 먼저 이론을 되게 많이 공부하셨어요 하지만 이론 그니까 이론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작업을 위해 그냥 그걸 바탕으로 깔고 하셨을 뿐이지 혹시 딕테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음 리술작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알지 못해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다 안다고 제가 조금 리서치를 더 많이 했다고 사실 제가 옳다거나 아니면은 권위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니까 딕테가 그거에 관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읽는 게 사실 저는 그니까 딴 사람들 목소리로 읽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읽을 때 많이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빨리 읽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목소리도 다르고 그니까 그게 사실 소리녀 읽으면서 이 책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리녀 읽으면서 그거를 더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책에 대한 인상으로 처음에 기술하셨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게 혹시나 이제 이후에 차학경예술론을 찾아보시면 이수진 작가 글이 뒤쪽에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입부가 재미있었던 게 아트선제센터에서 약 10여 년 더 전에 그 익셀레였나요 그 비디오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근데 보통은 그거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딕텍 뿐만 아니라 차학경의 작품 목소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많은 그 차학경 씨 동생이었던 차학경 선생님을 작년에 만날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뵀을 때 얘기 들어도 이 작품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자기가 모르는 걸 아니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선택에 대해서 다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말할 수 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불어 쪽은 저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누가 불어로 읽는 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저 소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그러면서 그니까 어떤 데는 건너뛰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미지는 뒤때 보시면은 두 페이지가 그 손으로 쓰신 그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텍스 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가 이미지인가 아니면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제가 뭘 말하고 있었죠 목소리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거에 예시를 약간 들자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딕테 아니고 다른 책에라도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모르면 그냥 대충 넘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 아마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저한테도 따로 얘기해 주셨던 거 중에서 차학경 씨의 자필로 된 원고가 이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었어요 뒷태 안에 근데 저는 그거를 잊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냥 글씨가 들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수진 씨는 그걸 이제 면밀히 보셨고 실제로 그 앞에 인가 뒤에 적힌 최종적인 책의 내용과 자필로 그 작가가 쓴 내용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셨대요 근데 그 확인하시고 그런데 왜 작가가 그 두 가지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번역본에는 그 사진에 있는 텍스트는 번역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번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도 그 이미지에 있는 그 텍스트를 번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가 번역자에게 되게 주어지는 큰 뭐랄까 책무 같은 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받아들이는 건가가 근데 그러면 약간 연이어서 텍수 씨는 이 번역에 있어서 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던가 신념으로 좀 삼으셨던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왜냐하면 좀 많이 다르니까 이 책이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연이어서 생각해보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그 차학경 씨의 동생분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말들은 책이 너무나 안 해야 할 때 작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언어 유의로 인해서 어떤 그리고 오독으로 인해서 다르게 읽히는데 되는 부분이 있고 눈으로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근데 그런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그 천기의 의미랑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신념이 있었다면 이 책이 갖고 있는 리듬과 간격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읽어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그 말은 이런 데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너무 길고 어떤 절들이 그냥 별다른 연결성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게 한 문장이라고 해서 그걸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읽히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영시 분석할 때 강약약 약강 이런 식으로 다 실러브스를 다 아 실러블을 다 분석해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분절되고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분절해서 읽어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불어가 있고 오른쪽에 영어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간격에 대한 논이 제가 번역한 시에도 간격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런 간격을 좀 살리는 것 네 이런 것도 조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네 그리고 번역하면서 발견해냈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 보니까 그 시 부분은 보시면 첫 번째 번역이랑 두 번째 번역이 이제 많이 다른데 두 번째 번역 부분에는 그 원문에 띄어쓰기가 한 칸 이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김경련 선생님 번역본에는 띄어쓰기가 뭐 한 칸 이상이라는 건 중요치 않은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영어분이 없으셔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줄을 말씀하신 건데요 영어로 읽으면 마지막 세 번째 줄이 no distinction, her body invariable no dissonance 이건데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선 전체적으로 단어들이 이제 서로의 영향을 받고 서로를 반사하는 어떤 거울처럼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no하고 this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불어로 this가 d로 읽히고 이렇게 주, d, d 이럴 때처럼 나는 말한다 너가 말한다 이래서 말하지 않는다 라는 불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 그 문형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no dis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 근데 이게 말을 하지 않는다 뭔가 저는 그래서 실화로 번역을 했는데 어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가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 decomposes eclipses 라고 이제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아 그리고 to become yours decomposes eclipses to become yours 네 희한하게 decomposes는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해체하다 분해하다 이런 뜻인데 어 d와 compose 그러니까 e와 c 사이가 띄어져 있어요 근데 아랫줄에도 become 같은 경우도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e와 c 사이가 띄어져 있습니다 be, e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어 그런데 왜 e와 c 사이가 띄어져 있을까 분명히 우연이 아닐텐데 집요하게 수색을 하던 결과 이제 그 앞에 이제 앞에 eclipse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뭔가 그러면 e와 c가 당연히 띄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다보면 eclipses라고 읽는 게 아니라 eclipses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어 단어랑 똑같거든요 eclipses eclipses 이러면 근데 이제 불어 단어에서는 영어에서는 그냥 eclipses가 일식 월식을 의미하지만 불어에서 일식을 하려면 아 월식이라고 하려면 eclipses de la lune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달의 이지러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어식 발음이 됐으니까 뭔가 뒤에 혹은 앞에 d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 d가 분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서로를 반사하는 거울이고 그리고 그 서로에게 쉽게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은 차학경이 좋아했다고 하는 말나름의 영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개정을 했는데 잘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좀 더 계속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같이 있는 김경련 선생님 번역을 보면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봤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만약에 이제 이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라든가 어딘가에 가서 어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씩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최후 진수로는 아니지만 이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밤에 나왔던 어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하진 못했잖아요 뭐 베켓에 관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뭐가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켓에 관한 얘기는 제가 어제 한 건데 오늘 새벽에 했던 건데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베켓는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프랑스어를 같이 배운 게 아니라 꽤 늦게 대학 고등학생이 되어서 프랑스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확실히 영화죠 어 그런데도 이제 스무살 무렵에 프랑스의 교환 교수 같은 걸로 건너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초기작들은 물론 영어로 썼지만 그 다음 작품들은 되게 특이하게 불어로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불어로 미리 쓰여진 거 없이 쓰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힘들게 불어를 써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자신이 영어로 그걸 다시 번역했다고 해요 그것보다 거의 더 한 고통으로 그게 되게 웃긴데 많은 평자들이 이제 그게 이제 베켓가 20세기 최대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뭔가 문장이 두 개의 존재론을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제 하필 불어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켓가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불어가 스타일 그러니까 문체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어의 어떤 weakening effect 때문에 뭔가 쓰러지는 듯한 그런 효과 때문에 불어를 택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어제 새벽에 했던 얘기 생각냈어요 그 불어에 쓰러지는 듯한 그 효과가 차학경 작가가 거의 다 불어권 작가들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근데 특히나 그 마르그리티 디라스의 문체라던가 영화에서의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딱 쓰러져 가는 듯한 몰락해 가는 듯한 그 느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생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언어가 병치가 되어 있는데 베켓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정확하게 좀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꼭 해줬으면 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도 좀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수진 작가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 정도 하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는데 못한게 그 여기 아까 텍수씨가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니까 영어에는 딜리버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언제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김경연 선생님은 전달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한국 번역본을 봤을 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역주에는 뒤에 나와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다고 근데 텍수씨는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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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거를 어 그게 차학경한테 분명히 흥미로운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그 무궁무진한 의미의 가능성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